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송민태님 오셨고요. 쿨피님 오셨습니다. 줄리 진짜 동생 첼리님 오셨습니다. 제우스님, 딴따라님, 꿀물님, 맥빌님 오셨고요. 이재경님 오셨습니다. 검찰 인사 괜찮을까요? 글쎄요. 검찰 인사... 이 얘기도 제가 조금 해드릴... 잠시 해드리자면 검찰 인사가 지금 참 재밌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검찰에 이번에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진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그 동기들 중에 검사장 진급에 미끄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준성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서는 되게 억울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죠. 윤석열 정권이 검사를... 검찰을 위해서... 이 검사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해줬는데 세게 미뤄줬는데 결국 돌아온 걸 보니까 지들, 윤석열 한동훈, 지 사람들만 챙기다라 라는 그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돈다고 이번에도 똑같은 불만이 벌써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한테는 절대 무그 무엇도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겠구나. 우리는 그냥 나가자. 지금 계속 여기 있어봤자 가라앉는 배에 남아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직 취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제가 주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슬슬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마치 압력밥솥 김빠지듯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슬슬 빠지고 말 것인지 아니면 폭발하듯이 터져나올 것인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검찰 내부의 인사 불만도 장난이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오늘 좀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날들님, 금말자님, 최연실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좋은날림 후원 회원에도 가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탄핵 보물처럼 터진다 입니다. 제가 사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죠?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셨어요. 이거 뭐 탄핵 마일리지만 쌓으면 뭐하느냐고 탄핵을 해야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결국 한번 쓰게는 되네요. 지금 서른까지 윤석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윤석열 탄핵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시민들은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촛불 집회 가면요.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 작년 8월 이 무렵부터 나왔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선제 탄핵하자는 얘기까지도 있었죠. 가수 백자는 선제 탄핵에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그랬잖아. 근데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제 탄핵은 안 됩니다. 원래 탄핵의 치지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임 전은 일단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해도 가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과연 될까 싶었던 윤석열 탄핵이 이제 슬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 잡았던 제목은 윤석열 탄핵 고지가 보인다였어요. 사실 제일 정확한 표현은 고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물처럼 터질지는 이제부터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다못해 서른까지 설치는 걸 볼 때 그리고 김두관 의원 사실 김두관 의원도 뭐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까지도 탄핵을 거론하게 하신다면은 이제 슬슬 우리 가시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른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 서른 의원이요. 어제입니다.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국회 국정대정부질문에서 총리를 눈앞에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눈앞에 놓고 거기다 대고 탄핵을 거론합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자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이 결과를 누가 뒤집었느냐? 이걸 만약에 대통령이 한 거라면 법률 위반이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한덕수 총리의 입이 실록실록 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실록실록 거리고 갑자기 윤석열 국민의힘 쪽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서 소란한 소리들이 소란이 막 일기 시작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날 선원의원이 얘기했던 자료들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일본의 독도 침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 많이 거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독도 침략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해야 될 직무상 의무를 방임이 유기한 것으로 직무 유기를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일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아무런 대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행보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 탄핵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탄핵 사유는 독도예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기 시작했는데 그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의 의무 영토의 보존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주성의 수호라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임무를 위반한 겁니다. 영토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 영토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건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직무 아닌가요? 그런데 일본에서 당장 기시다가 윤석열 정권 안에 독도 문제 해결하겠다 독도 문제 해결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떠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이딴 소리 이런 반박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까지 거론하면서 탄핵이라는 말을 거론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고 그 장면 한번 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집중호우 실정자로 해서 해병대 장범위에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사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결제까지 받아서 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를 한 박정은 전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속에 항명 이렇게 제명이 붙었습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결제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리가 하신 건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하신 거 맞죠? 그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그러한 언론에 보도할 그 자료를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 경찰에 이첩을 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냐 이렇게 지시하면서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본 의원이 볼 때 또 추가적인 법 수사는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겁니다.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액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무슨 말씀하신 겁니다! 왜 탐구 정하세요! 네, 보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운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걸 보고 뭔 일이 있나 싶은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정근 리스트에 설운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설운 의원이 한동안 조용하게 있다가 적당한 시점 때 맞춰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것이다. 검찰 정권이 설운도 공격 목표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설운도 내가 이래서는 절대 검찰한테 보고를 못 받겠구나. 나는 이낙연하고 틀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으냐.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될 시점에 도달을 했거든요. 공천을 받으려면 이제는 확실히 권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 대의원제가 과연 폐지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적어도 권리 당원의 목소리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것 때문에라도 설운 의원 같은 사람들은 공천을 걱정해야 되는 당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태세 전환을 해야만이 그나마 어떻게 부천 지역 같은 곳에서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의도가 무엇이었든 또는 계기가 무엇이었든 설운 의원의 오늘 어제 국정대정부질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려선 바라던 얘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미 수사가 끝난 거 수사결과를 뒤집고 지랄이냐. 그거 법 위반 아니냐. 그대로 놔두면 탄핵 대상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우리로서는 이 얘기를 좀 진작에 듣고 싶었다라는 점에서 그간 설운 의원이 까먹은 점수는 조금이라도 만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갖고는 아직까지 조금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설운 의원의 어제 대정부질문은 간만에 좀 시원했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설운 의원이 최수근 상병권과 관련해서 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요. 자,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또 다른 곳에서 사실은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곳에서 비리검사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국무위원을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 내용인상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며 검찰 쿠데타 정권이다.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방법은 국무위원 해임이고 검찰 쿠데타를 통제하는 방법은 검사 탄핵이다. 자, 이 검사 탄핵 군무위원 전원 해임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한테 서한을 보내겠다. 찬성 안 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 한 며칠 의견을 좀 수렴해보고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찬성하지 않았는지, 혹은 누가 반대했는지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야, 이거 정말 오래전부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던 얘기인데 결국 시작이 되네요. 이것이 시작된다. 딴 것도 아니고 일단 검사 탄핵을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정권의 근간을 밑바닥부터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큰 정치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조금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금까지 누가 이 검사 탄핵을 반대했는지 이제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검사 탄핵하는 우리 김용민 의원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아니 작년부터 진행을 해왔던 건데 이게 자꾸 무산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명만, 국회의원 100명만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그 100명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까지 발의조차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조만간 검사 탄핵안이 발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대목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더민주혁신회의가 오늘 기짜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짜회견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료개교, 역사 왜곡, 그리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에 이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까지 이제 해무군 이념 논쟁을 꺼내들어서 국민 갈라치기로 국민의 분열과 친일 굴종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시민들께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십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가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능한 데다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무능 독재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이재명 대표 탄핵 말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독재입니다. 우리 헌법은 무능 독재와 검찰 독재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무능 독재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국회의 내각 해임 결의안입니다. 검찰 독재를 타파하는 해결책은 국회의 비리검사 탄핵 소추입니다. 내각 해임과 검사 탄핵 모두 발의의 100명, 의결의 150명 그 숫자의 의원만 나서면 충분합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이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둘 다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윤석열 대표에 맞서 국민항쟁에 몸을 던졌습니다. 단식 7일째 이제는 말할 힘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회의는 민주당 의원 모두가 국민항쟁의 전선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각 해임과 검사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한 행사, 그것이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일경 그 명단을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가 나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권과의 싸움에 반대한다면 우리 당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공개될 찬반 의원 명단에 반대 의원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죠? 참 간만에 통쾌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사 탄핵 문제가 이제 좀 성과를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취재를 해왔는데 김용민 의원 측에서도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의원들을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 안 하고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좀 걱정하시는 대목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공표한 이상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혁신회의의 이런 행보는 그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말했던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한테 끌려다녔던 그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명단 도대체 그 명단, 설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꿋꿋이 반대하는 놈은 어느 놈인지 혹은 찬성조차 밝히지 않는, 찬성 반대를 밝히지 않는 자는 누구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찬성 반대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 명단이 제가 알기로는 12일로 알고 있는데요. 나오는 대로 저도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파란감자님 제발 좀 시원하게 밀고 나가자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참 랴니님 나갈로만 나가라 라고 하셨고요. 조응땡은 반대표 이탈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조응천도 검사탄의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시기가 어떻다는 등 좀 더 정치적으로 좀 우리가 영리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글쎄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아니 탄핵, 탄핵이 쉬운 게 아니지 않냐.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예 탄핵 사유야 차고 넘치죠. 당장 이 최수근 상병이 수사 결과에 개입한 거. 수사에 개입해서 누구를 넣어라 빼라.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야 나 한 번 시켜줘라. 사단장 나도 한 번 해보자. 그런 걸로 처벌 받아도 좋으니까 나도 사단장 한 번 하고 싶다. 야 사단장 하겠다.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로 사단장을 안 해? 야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거 군대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군대에서 별은요. 왕이에요. 왕. 임금이잖아 임금.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사단장이면 사단장 한 번 뜬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다 아세요. 치약. 부대에 치약이 독나. 왜? 닦아야지. 치약으로 뭘 닦냐고요? 다 닦아요. 침상부터 맨바다까지. 뭐 관물대 비롯해서 다 닦아요. 안 닦는 데가 없어. 진짜 세제야 세제.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잖아. 그 정도로 한다고. 그런데 기껏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고? 겨우 그거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그 정도도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사단장을 안 한다고? 그런 놈은 나가라고. 솔직히. 니 아니라도 할 놈 많아. 그렇죠? 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감이에요. 윤석열 지가 맨날 그렇게 따버렸잖아. 그치? 자 이제 돌려받을 때가 됐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뭐 숱하게 많아요. 법무부 인사관리단, 경찰청 경찰국, 검찰개혁법 등 각종 법률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킨 시행령 정치 이것만 보더라도요. 안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합니까? 법무부 인사관리단, 법령의 근거도 없이 왜 만듭니까? 경찰청, 경찰국? 법률의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법. 엄연히 검찰한테는 수사권 주지 말라는 게 그 취지인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요. 윤석열이 지가 옛날에 검찰총장일 때 징계받았던 거.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여기에 개입한 거. 그래서 국가를 대신할 법무부를 대신할 대리인을 막 갈아치우고 한 거. 그리고 사실상 갈아치워진 밖인 대리인들이 재판을 수수 방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이거는 징계감입니다. 이거는 뭐를 위반했느냐.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손 대면 안 돼요. 그런데 벌써 손을 댔어. 이거는 위법입니다. 당연히 징계감이죠. 탄핵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새끼 바이든 날리면 이 사건 이거 거짓말로 해명했죠. 해명 자체가 거짓입니다. 자기는 바이든이라고 안 했고 날리면이라고 했고 이 새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둥둥. 이게 그러면서 해명 거짓으로 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보도를 한 언론을 탄압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탄핵 사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는 일본의 덕도 영국견 주장에 대한 대처 안 한 거 강제징용 배상금 대납한 거 이 모두가 사실은 다 탄핵 사유입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고속도로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솔직히 이 셀레아 셀라고 들면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뿐만 아니죠. 진짜 황당한 사유가 출퇴근 근퇴문제야. 야 나 대통령 근퇴 얘기 처음 나오는 건데 대한민국 건국하고 처음인 것 같아. 박근혜도 근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놓고 지각하고 다니잖아. 출근 제대로 안 한다는 대통령의 근퇴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탄핵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사실 탄핵 사유는 지금 일일이 말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에 육사에서 우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 이 흉정 철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죠. 탄핵 사유는 솔직히 차고 넘칩니다. 이거 도대체 뭐가 탄핵 사유가 아니냐. 제가 지금까지 오밤중의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탄핵 사유라고 짚었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쌓였다.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탄핵을 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벌써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앞쪽에 사고친 건 기억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쪽에 사고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가서 조문은 안 간 거 기억하시죠? 장례식은 참석을 했는데 조문에 안 간 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간다고 안 갔다는 등 이런 얘기들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 끝도 없지. 뭐 그뿐이겠어요. 김건희 외국 가서 명품샵 들고 다닌 거 그거 보도를 자꾸 막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라든지 또 요즘에 하나씩 둘씩 공개되고 있는 윤석열의 뭐 헛소리 장렬이라든지 사실은 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 진짜. 요즘 제가 그런 생각 중에 제일 당황스러운 내가 생각을 하고도 되게 당황스러운 생각이 뭐냐. 야! 얘는 박근혜보다도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심지어 박근혜는요. 불량식품은 먹으면 안 된다. 불량식품은 근절해야 된다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윤석열은 뭐 아니!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 먹을 수도 있지. 싸니까 먹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먹도록 해줘야지. 그걸 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박근혜보다도 못한 거 아니야. 박근혜식 사고에도 못 미치는 사람 아니야. 그쵸?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불량식품 먹여도 된다? 국민한테? 그거 헌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식품 먹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런 개소리가 어딨어. 자, 탄핵 사유가 진짜 넘친다, 넘쳐. 말하면 입마프다, 그쵸? 따라서 이제는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떠버릴 것이 아니라 탄핵해야 될 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탄핵 논의가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쭉쭉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후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기 밤이었거든 압제에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회불안에 벌고 승리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은 이치